하늘 꽃밭을 지키는 꽃감관 하늘나라 서천에는 너른 꽃밭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람의 운명을 저어하는 갖가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꽃을 만들 신은 섬신알미였는데 태어날 아기의 운명을 알아보려고 꽃을 심었습니다. 그러다가 꽃밭에 함부로 들어가는 이가 많아져 꽃을 지키는 신을 임명하였는데 이 신이 꽃감관이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김석과 원석이라는 사람이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김석은 너무 가난했고 원석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 둘은 살림은 이렇게 차이가 났지만 똑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나이 마흔이 넘도록 세라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아들딸을 예늘곱씩 낳아 다복하게 사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 김석과 원석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하는 말이 그 후 김석과 원석이 태극사에 가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절하고 빌었더니 석 달 열흘 뒤에 김석 부인이 태기가 있고 원석 부인도 태기가 있었습니다. 열 달 후 아기를 낳으니 김석은 아들을 낳고 원석은 딸을 낳았는데 김석 아들은 소명이라 이름 짓고 원석의 딸은 지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날로 두 집은 사돈 맺기를 엄약했고 열다섯 살이 되는 해 홀레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홀레날 부경군들이 부름같이 몰려왔습니다. 신랑은 기공자 같고 신부는 꽃 같다고 칭찬하며 부라워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혼이 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늘에서 옥황상재의 차사가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소명도령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 서천꽃밭의 꽃을 지키는 꽃감관 자리가 비었으니 소명도령은 당장 올라와 꽃감관 벼슬을 맡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옥황상재의 명령이니 거욕할 수도 없고 당장 하늘나라 서천꽃밭으로 떠나갈 채비를 하는데 원지화도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신은 지금 홀몸도 아닌데 그 멀고 험한 길을 어찌 가겠다고 나서는 것이요 그동안 아기를 무사히 낳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이요 모든 짐승이 닷짝이 있거늘 사람으로 태어나 지하비를 어찌 홀로 보내겠습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원지화의 의지가 굳으니 어쩔 수 없이 부부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늘 세상 서천꽃밭까지는 36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가야 도착이 될 만큼 먼 길이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몇 달 동안 쉬지도 않고 걷다 보니 원지화의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부어올라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숲속에서 밤을 새우고 나서 어찌 또 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 아랫동네에서 다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는 나무꾼이 있길래 물어보았습니다. 나무꾼님, 저기 다고는 소리가 나는 집은 네 집입니까? 방현장자네 집이요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살만석에 소천마리, 말천마리에다 창고에 금은 보아가 가득한 부자 중의 부자이죠. 서방님, 저의 발 좀 보십시오. 거북이 등짝같이 갈라지고 부르터서 더 이상은 못 걷겠습니다. 금원 서천 꽃밭까지 가기는 걸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우니 여기 방현장자 집의 종으로 팔고 가십시오. 서방님 노자 돈도 필요하고 저와 아기가 묵을 곳이 생겨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찌 그럴 수가 있겠소? 만약 허락을 안 해주시면 여기서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소명도령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남의 종이 되는 것이 나은지라 나내와 같이 방현장자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방현장자가 나오고 종을 사라는 말에 셋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두 딸은 반대를 하는데 왕래 딸은 찬성을 하여서 아버지는 종을 사기로 했습니다. 방현장자가 이들 부부에게 밥을 주었고 원주환은 울면서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아들을 낳으면 화락궁이라 하고 딸이면 화락떡이라고 하시오. 하고는 명주실한 꾸러미와 얼레빛 하나를 주면서 잘 간수했다가 나중에 다시 만날 때 증표로 상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소명도령은 서천꽃밭으로 떠나버렸고 원주환은 방현장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방현장자는 집 밖에 운막을 하나 짓고 거기에 원주화가 거쳐하도록 하고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방현장자가 운막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뱃속에 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남의 아내가 될 수 없는 법이오. 그러니 장자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원주화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지어준 대로 화락궁이라 이름을 짓고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방현장자가 또 운막에 찾아왔습니다. 어서 이 문을 열어라. 왜 그러시오. 약속대로 아이가 태어났으니 내 차비 되어라. 제가 살던 곳에서는 태어난 아기가 자라 밭 갈고 나무하러 다닐 때까지는 남의 아내가 될 수 없는 법이오. 그러니 또 장자는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훌쩍 흘러 화락궁이 밭 갈고 나무하러 다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방현장자가 또 운막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이 날을 기다려왔다. 약속대로 내 차비 되어라. 장자님, 주인과 종 사이는 부모 자식 사이와 같을 진데 그건 안될 말이오. 그러니 장자가 화가 치밀어 올라 원지화를 죽이려고 하는데 막내딸이 나타나 제 아버지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 종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살려두고 일을 많이 시키십시오. 막내딸의 말대로 방현장자가 원지화와 아들에게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화락공에게는 산에 가서 나무 신바리를 해오라고 시켰는데 나무 한 짐을 해놓고 하늘 보고 저라고 빌고 나니 눈 깜짝할 사이에 신바리가 쌓여있었습니다. 방현장자는 깜짝 놀라 더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원지화에게는 명주 열동을 짜놓아라고 명령하였는데 명주 한자를 짜놓고 하늘 보고 저라고 빌고 나니 눈 깜짝할 사이에 열동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돕는지라 금세 일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락공이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내 아버지는 소명 도령으로 하늘나라 서천 꽃밭에 꽃을 지키는 꽃강관으로 가 계신단다. 하면서 증표로 남긴 명주실과 얼레빛 하나를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날도 화락공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너리가 하얀 노인이 흰사슴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이 사슴을 타고 떠나거라. 너의 아버지가 계신 곳에 데려다 줄 것이니라. 화락공이 사슴 등에 올라타자 어디론가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흰사슴은 마치 하늘을 나는 듯이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한참 가다보니 까치들이 슬피 울고 있어서 화락공이 물어보았습니다. 까치들아 너희들은 어찌 우느냐 배가 고파 웁니다. 흙속 벌레 신마리 흙속 벌레 신마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길을 가르쳐드리지요. 화락공이 벌레 백마리를 구해다가 까치에게 주면서 까치야 서천 꽃밭은 어디로 가느냐 저리로 가면 붉은 꼬리를 가진 다람쥐가 있을건데 서천 꽃밭 가는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계속 길을 가다보니 나무 위에 붉은 꼬리 다람쥐가 보였습니다. 다람쥐야 서천 꽃밭으로 가는 길을 알려다오 도토리 새 바구니만 주워다 주면 알려드리지요. 화락공은 숲에서 도토리를 새 바구니 가득 주워서 다람쥐에게 주웠습니다. 서천 꽃밭은 어디로 가느냐 이리로 가면 얕은 물 깊은 물 더 깊은 물이 나올텐데 그 물을 차례로 다 건너 십시오. 자꾸 가다보니 무릎까지 차는 물이 있어 그 물을 건넜고 또 가다보니 가슴까지 차는 물이 있어 그 물도 건넜습니다. 또 가다보니 목까지 차는 물이 있어 그 물도 건넜습니다. 물을 다 건너가니 아침이 되었고 서천 꽃밭이 나오는데 사방에 화려하고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기 멀리서 꽃에 물을 주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허락공이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기 꽃강관 소명 도령인데 맞으신가요? 그럼 너의 어머니는 누구냐? 제 어머니는 원재화이고 방연 장자집의 종으로 있습니다. 그럼 어서 증표를 보여다오. 허락공은 명주실과 얼레비스를 내놓았습니다. 내 아들이 틀림없구나. 어머니는 잘 있느냐? 고된 일로 고생이 많지만 살아 계십니다. 소명 도령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또 물었습니다. 너가 올 때 물을 몇 번 건넜느냐? 세 번 건넜습니다. 그건 내 어미가 방연 장자에게 탈을 세 번 맞았다는 뜻이란다. 그 원한이 서려 물로 변한 것이다. 아버지 지금 당장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러 가겠습니다. 소명 도령은 떠나기 전 아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꽃 구경 을 시켜 주었습니다. 거기서 노란 꽃 빨 향 꽃 보랫 꽃 주면서 환 생 꽃 이라고 말 했습니다. 그리고 웃음 꽃 싸움 꽃 살 꽃 을 각각 하나씩 따다 주었습니다. 허락 궁 은 곧바로 방현 장자 집으로 달려 갔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 방현 장자 집에 들어가니 장자가 크게 화를 내며 허락 궁 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를 죽이기 전에 장자 님 식구들을 다 불러 주십시오. 장자가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자 허락 궁 이 웃음 꽃 을 내놓 왔습니다. 그 꽃 을 보자 모두 배를 움켜 잡고 웃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싸움 꽃 을 내어 놓 차 모두 서로 머리채를 잡고 정신 없이 싸 왔습니다. 허락 궁 막내 딸 에게 눈 가리라고 외치며 살인 꽃을 내어 놓 았습니다. 그 꽃을 보자 서로 달려들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쓰러져 죽은 뒤에 허락 궁 이 막내 딸 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 두었느냐 뒷 뒷 싹 메밀밭 에 버려 졌습니다. 거기로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죽어 있었는데 허락 궁 이 세 가지 화생 꽃을 어머니 가슴에 올려놓고 하늘 보고 권 상재 님께 절을 하자 어머니가 기지개를 켜며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 봄잠을 달게 잤 구나 그 후 허락 궁 은 어머니와 함께 서천 꽃 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 세 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았 답니다. 나중에 소명 도령은 아들에게 꽃감 관 자리를 물려 주었는데 허락 궁 은 신비한 꽃 을 가꾸며 세상 사람들의 소원 을 들어주는 일을 했 답니다.